Q. 양준식 저기 양준식? 아 피곤해서 지금 양준식 아까 나보다 잠 안온다고 했는데 뭐죠? 아니 사실 다른 딴짓하느라고 지금 또 오버워치 스트림 보고 있는거 아니죠? 아니 아니거든요 아 뭐 마지막인 마당에 지금 뭐 중요합니까? 경기 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신영 선수의 6연승? 이신영 선수의 6연승 어 이번에 또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신영 선수의 7연승으로 끝날지 강민수 선수의 1승으로 끝나서 다음 경기 아 다음달 연승전에 첫 주자가 강민수 선수가 될지 그런게 또 있네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맵이네요 아 이맵입니다 이맵인데 이신영 선수가 골랐어요 그쵸? 저도 그 얘기를 하고싶었는데 근데 뭐 태조전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레더에서 쓰이나요? 네 레더에서 쓰입니다 나름 이신영 선수는 생각이 있겠죠 일찍 일찍 나오는게 좋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찍 나와서 지면은 그냥 지는대로 끝이고 늦게 나와도 이겨서 다음달에 이어가지고 계속 이기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난한 시작이라 시작은 뭐 거의 똑같죠 항상 시작은 똑같죠 일단 이신영 선수는 항상 적으전에 그냥 무난한 사심빌드워드입니다 그냥 병영 먼저 짓고 가스를 짓구요 아 근데 지금 강민수 선수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채팅방에 있는거 봤는데 쿨전 선수라서 있었나 보네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연승전 자체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아 그죠 엉..연승전 자체가 공평할 수가 없는게 누구는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어느 선수든 누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수를 정해놓을 수도 없는게 그렇다면 동전전이..동적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선수를 정하는 기준도 정할 수가 없어요 선수를.. 그니까 선수를 몇번째 경기하느냐 정하더라도 두번째..아.. 뒤에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를 강민수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은 다음..어.. 다음..연승전 다음달 연승전은 첫 주자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어.. 뭐.. 다를게 없죠 지금? 병영하나 늘려주면서 일단 이신영선수 이때까지 보여준 이 병영 빠른 이 우려선 빌드오더를 하고 있구요 강민수 선수는 똑같은 저글링 4기 찍고 여왕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러쉬거리가 멀어서 무조건 가스 먼저 찍고 산남못을 지어도 저글링이 제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산남못을 먼저 찍을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그렇죠 지금 건설북과 벽돌을 때려주고 있구요 아..역시 이신영선수의 마이크로 이거 너무 아..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야 아.. 아 짜증나죠 아.. 한마리 잡았습니다 돈 벌었거든요 돈 벌었죠 지금 150만원 넘게 벌었습니다 150만원 벌었다 이거에요 지금 움직임이 근데 강민수 선수는 아시다시피 저희 채팅방에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경기 전까지 그 말은 즉슨 경기를 다 관람을 했어요 이신영선수의 저그전을 아 그렇죠 이제 알고 있을거에요 아마 그래서 어 더군다나 이 맵 자체가 러쉬거리도 멀어서 탱요선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강민수 선수가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여기 황금민의 미네랄 멀티를 먹게되면은 탱요선 자체가 엄청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신이 한번 본진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별다른 피해는 입히지 못한거 같아요 네 지금 아 정차는 했죠 그리고 강민수 선수 제가 말했듯이 아 그렇게 황금미네랄을 가져가는 어 부유한 플레이는 하지않고 안전하게 7시 지역에 위치한 정말 안전하게 가네요 아 삼병영 아 삼부하장을 삼부하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아 아 해설 시작한지 7시간이 다 되어가구요 현재 한국은 아 새벽 5시가 다 되어갑니다 아 안걸려도 엉성한 해설 더 엉성해서 정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 아까랑 똑같죠 똑같죠 예 축구 의료선 방태수 선수의 빌드오더와 똑같죠 저 그냥 원캐스에서 멈추고 퀸을 만들고 저글링을 만들고 아마 지금 확인했을거에요 대군주로 네 확인했네요 네 만약에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건설룩을 하나 빼놨어요 하지만 반응이 아 반응 나쁘지 않구요 2효로선 아무것도 못하구요 아 이런 이런 센스있는 플레이 강민수 선수 이러니까 병구형이 맨날 믿었죠 강민수 선수가 프로리그 빼고는 다 잘한다는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과가 병도속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병구형이랑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 지금 나 저 뭐야 점막쪽으로 해병에 왔거든요 뭐 이거는 쉽게 맡길 것 같아요 지금 여왕도 아 여왕 하나 어 표현해서 막아줬구요 지금까지 강민수 선수의 플레이는 다른 선수와 달리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한번 꼬은게 이 이 맵은 러쉬거리도 몰고 지금 강민수 선수가 자기 게임을 다 봤다는걸 알기때문에 아까와 똑같은 어 2루선 드랍 이후에 2탱크를 활용한 공격은 펼치지않고 있구요 아 그렇죠 지금 전투방법에서 완료됐고 지금 2루선이랑 지금 나눠서 지금 한나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두개 네 본진에서 이제 양방 양방 공격으로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왕이 어 본진 본진 들어갔거든요 본진 아 좋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 하나인데 여왕이 다수의 여왕을 활용한 수비플레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왕이 때거지로 몰려다닐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양방향 공격에서의 의료선을 잡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아 여기서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강민수 선수 아 그리고 아 아 여기서는 의료선이 아 아 강민수 선수 여기 놓치고 있어요 아 안 놓쳤군요 아쉬웠어요 하나 한개도 살릴 수 있었는데 아 지금 마나있는 여왕 일부러 아 이정도면 괜찮은 플레이인것 같네요 아 네 여기 이 병력 다 잡은게 굉장한 아 플레이였습니다 이게 이 의료선도 다 잡았고 마린 16마리도 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록 손해를 어 받 아 아 받지만 나머지 병력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가 잘 수배했다고 볼 수 있네요 아 이거 꼼꼼하네요 이거 아 지뢰를 제거해주는게 여기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양방향 공격을 펼칠 때 여기 아 저거의 메인베이스에서는 자리를 잘 잡아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에 신경을 써서 여왕이랑 신랑이를 펼칠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파고들어서 드론을 좀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의료선을 살리는 플레이를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신흥 선수가 서로 양방이었기 때문에 네 서로 양방이어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내려오고 있구요 한 번 더 내려오고 있구요 점막을 펼치고 네 번째 부하장을 황금미네랄 멀티로 가져가는 모습이구요 그리고 이신흥 선수가 그 업그레이드를 어느정도 맞춰줬는데 이번에 지금 살짝 무기고가 늦어서 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커요 일단 강민수 선수의 경기력이 어 오늘 이신흥 선수를 상대했던 저그중에 가장 좋구요 아 그리고 여기서 시선을 끌면서 2후로선 드랍에 한 번 더 가구요 잘하네요 하지만 강민수 선수는 어 여왕에만 의존하지않고 뮤탈리스크를 가고 있습니다 본질에는 수비병력이 있나요? 예 돌아오고 있죠 오 눈치를 채고 또 이게 조심해야되는게 이신흥 선수가 조심해야되는게 강민수 선수는 다른 선수와 달리 여왕만 뽑지않고 뮤탈리스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선을 아 이거 와 강민수 선수 아 조심해야됩니다 이렇게 의료선을 계속 이뤄주는 플레이를 하다보면은 강민수 선수의 황금미네랄 멀티가 활성화가 되고 울트라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조심해야되요 이제 아 뮤탈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저거와 달라요 아 아 지금 아 이거 우리 손도 다했겠는데요 어 진짜 서로 잘하는게 보여요 지금 지형집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맹독총을 딱 섞어서 아 우리 손이 계속 끊깁니다 이게 그냥 여왕 플레이와는 전혀 다른 플레이거든요 그쵸 아 아 지금 또 부족한거 같아서 충분히 더 만들어주고 있고 이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멀티가 이거 솔직히 왜 이신영 선수가 이 맵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러쉬거리가 엄청 많아서 강민수 선수가 드론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병력도 적절하게 만들어서 네 근데 지금 저그의 업그레이드를 확인한거 같아요 이신영 선수가 예 도망가고 있죠 이거 만약에 저기서 대기하고 있었으면은 다 잃었습니다 예 이업이 완료됐는데 바로 빼는 모습이 방금 스케어탐색으로 업그레이드 확인한거 같거든요 하지만 이신영 선수도 여기서 그치지않고 세번째 사령부를 세번째 멀티에 안착시킴으로써 후반을 도모하고 있구요 아 근데 이거 움직임 좋아요 아 역시 강민수 선수 좀 다른데요 다른 저그랑 근데 12시 지금 행성 요새 완성되고 있거든요 빨리 가야되요 아 봤죠 아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은 좀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병력을 사모는 판단을 해야됩니다 지금 테란도 이업이 됐고 이업이 됐지만은 지금 강민수 선수 지금 빈집가죠 빈집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거 같아요 돌아가면 이미 늦는다 아 좋죠 땅거미줄에 점사해줬구요 아 저글링 파고들어서 마린맥에 붙어주는 모습 근데 지금 멀티쪽 멀티쪽 고위좀 봐야되요 아 멀티쪽 이신영 선수 전혀 신경을 못써서 마린이랑 땅거미 지뢰가 많이 폭사되었구요 아 이신영 선수가 지금 갈팡질팡하는게 보여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점막 위라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거 같거든요 아 이게 맵 맵 자체가 너무 멀기때문에 맵 자체도 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 저그 입장에서 돌릴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요 왜 이신영 선수가 이 맵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민순 선수가 되게 맵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세번째 미네랄도 지금 다 떨어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앞마당에 자원을 가스에 지금 어 이게 이동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연승이 끊기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신영 선수가 예 아 몰라요 지금 생일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 생일파워인거요 아 이런지 어 어 제가 보기엔 이게 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어어 어어 어 아 아 тут 강민순 선수에게 센스있는 저글링퍼레이 이거는 좋네요 그런데 지금 앞에 맹독 nih숙을 많이 잃었거든요 더있나요 열기 맹독 anything 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기에 Alternative Рrar이 올라가기가 힘든게 일단 넓은 지형에다가 점박이 떨어져있어서 eter 아 디스 아 자꾸 영어 나오는거 제가 방금 디스 저글링 이즇aware 어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역시 역시 이게 후속이 계속 끊기다보니까 이 저걸링들에 의해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별동대가 큰 역할을 해줬어요 이게 뺐어야 됐어요 후속이 계속 끊기는 순간에 뺐어야 됐어요 아 지금 삼삼업도 찍혔고 아 잘하네요 아 일단 이신영선수가 아 지금 어 많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삼삼업도 찍고 어 특유의 매크로 이제 울트라 나옵니다 울트라 그 유닛 아까 스테파노 선수가 보여줬는데 아 저도 깜짝놀라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안죽어서 아 지금 어 테라는 다섯번째 멀틱 준비하고 있고 아 방금 하품 한번 시원하게 하니까 좀 낫네요 이제 자면 되요 힘을 냅시다 뮤탈리스크가 움직임이 딱 아직도 이제 딱 빠따가서 서있는데 졸릴텐데 굉장히 선수들도 졸리죠 예 선수들도 졸립니다 그렇죠 저희만 지금 졸린게 아니에요 보통 이 시간에 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경기력 모두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게임한적 얼마 이제 꽤 됐을거거든요 항상 자던 시간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이 이게 처음 보는 뮤탈리스크 플레이거든요 오늘 기업들과는 달리 이런 소리를 잘 날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묵 묵직하게 한방만 계속 날리는 그런 스타일의 테라는 구사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신영 선수가 잘했던 그런 스타일 지금 울트라 이신영 선수가 나오기 직전인데 지금 들어가야죠 피해를 입혀야됩니다 지금 어..예 지금 가기가 힘든게 지금 진영 자체가 너무 좁아서 차라리 뺀 다음에 삼산업과 해방선 혹은 유령을 기다려서 한방을 노리는거 노리는게 나을거 같네요 지금 타이밍 놓쳤으면 이제 아마 울트라를 확인하겠죠 어..다시 자리잡고있는 이신영 선수 지금 울트라 나왔는데 소수맹독충과 저글링을 던져서 땅거미 지뢰에 쿨을 빼놓는 강민수 선수 되게 괜찮은 플레이네요 아 근데 지금 경력상황은 이신영 선수가 괜찮아요 인구수가 상당히 앞서있어서 네 근데 우리한테는 아 우리가 아니죠 강민수 선수한테는 울트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심해선 안됩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테란이 앞서가는 상황이라 아 이게 이신영 선수가 아까 병력을 여기서 다 잃고 어어 울트라 아 강민수 선수 울트라 많이 잃었어요 울트라 더있나요? 이게 신기한게 이신영 선수가 저글링을 아 저 울트라 마지막 울트라에요 이신영 선수가 SC를 많이 잃고 모든 병력을 여기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신영 선수의 매크로가 엄청납니다 유닛이 엄청나요 지금 보세요 다섯번째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신영 선수 우와 이신영 선수 그냥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그냥 뽑고 뽑고 어택하고 뽑고 어택하고 확장하고 이런거만 하게 될 수 있는 맵이니까 이게 엄청나네요 지금 울트라가 키틴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아 이게 이게 키틴질을 늦게 찍었어요 아 이런식으로 다섯번째 어 해처리가 날라가게 되면은 울트라를 가고있음에도 강민수 선수 새벽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강민수 선수 최후의 최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새생방에서도 이신영 선수가 이 맵을 고른게 이해가 안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갔었거든요 근데 이신영 선수가 이런 그냥 뽑고 어택 뽑고 공격 이런거에 대해서 엄청 자신감이 있었나봅니다 아아 GG